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바꾸면 약간 좋은 말로 하면 비례전문정당,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례당,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의 대표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제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죠. 서울 서대문가. 그러나 본인은 안 한다고 거절을 한 거죠.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예요. 곧 출범한다 그러죠. 여기에 당대표를 맡기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게 그런 거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대표로 인요한 전 신위원장을 계속 거론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검토한 법이.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당 밖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역 출마는 고사하셔서 아쉽지만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역할을 드리고 싶다는 게 입장이고요. 생각해보면 인요한 위원장님이 지금은 갑이다. 국민의힘이 이후리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했으면 저는 박수칠 것 같습니다. 만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내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바탄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힘내시라. 여러분들 기자를 좀 궁금하게 해야 될 얘기도 있죠. 다 얘기하면 재미없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그중에 일부 분들이 2020년 당시에도 위성정당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한선교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규정진무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당시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당시에 위성정당 관련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독립적인 정당이죠. 저는 대표고 모든 문제에서 저는 전혀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상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저와의 불화설은 전혀 사실 무근 오보죠. 참으로 가사로운 자들에 의해서 문제였고 당시에 당대표를 맡았던 한선교 의원과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고 하는 과정. 지금은 위례정당을 맡기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통에 인용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강민구 변호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용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많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마음에 좀 빛도 있을 것이고 고마운 존재인데 사실 이 비례대표 비례정당의 어떤 대표를 맡길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인용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사심보다는 항상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한 어떤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비례정당 대표의 괜찮은 후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조정원 의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의원들이 슬슬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뛰어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아마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물 밑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추측이신데 박시장 교수님 만약에 인요한 전 위원장이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비례 뭐 이런 걸 이끌고 가면 또 다른 당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긴장이 될까요 아니면 별로 신경 쓰이는 존재는 아닌 건가요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충격적이다. 어떤 뜻입니까 충격적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있어요. 일단은 여론의 주목도 국민의 기대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원래 정식정당에는 한동훈 비례위원장 비례정당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두 인물이 만약에 같이 다니는 모습도 나타나거나 활동을 한다면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도 확정서점이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을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안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달라고 했을 때 안 맡긴 이유가 뭡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0년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기조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걸 선호를 합니다. 지금 이탈이 제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또 엇박자가 나는 상황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인요한 전 위원장을 공관, 비례대표에 우선순위를 줄 수는 있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산과 한동훈 비례위원장의 충돌을 받잖아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선거 끝나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사람을 끌어올린다? 쉽지 않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공천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모험을 건다? 또는 판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공천 기조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요. 오늘 사실은 여야의 당대표들이 각각의 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정당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도 약간 폄하라고 비판한 말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각각의 공천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식하느라고 재판 단일이라고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버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듣고 보면 서로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잘합니다. 약간 이거 같죠?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판넬을 드렸는데 그 판넬에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 과정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숫자가 각각 들어갑니다. 가운데 VS가 있거든요. 왼쪽이 국민의힘, 오른쪽이 민주당입니다. 네 분과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여선운전 행정관은 51대 50. 국민의힘이 1점이 높게 주셨는데 그리고 박수현 교수님은 60대 60. 거기서 거기 갔고요. 그다음에 강민구 변호사께서는 80대 20. 80대 20. 그리고 최수형 변호가는 95대 55. 이쪽 두 분은 점수가 많이 나고요. 여기 적게 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은 되는데 우선 여선운전 행정관은 51대 50이면 국민의힘이 1점이 높아요. 지금요. 어떤 뜻입니까? 아직 이제 공천 과정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탄이 그냥 초반부에 있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척세신이나 아니면 배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좀 잡음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진들 있죠. 서병수 의원, 김태호, 조혜진 그리고 오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까지 어쨌든 현역들의 재배치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별다른 불만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지금 과정에서는 조금 낮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반반자들이 조금 생겨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국민의힘이 우세하지만 아직 이제 국힘은 TK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TK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또 한 번 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점대로 점수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여야에서 각각의 공천에 대해서 서로 혹평을 내놓습니다. 지금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문의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비명행사,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다른 당의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한다 한들 국민의 매세운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힘은 권위주의문화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은 리버럴이거든요. 그래서 국힘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국힘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입틀막 공천이에요. 반류는 싹이 말랐다. 아무도 없어요. 다 나갔던지 이미 저녁에 나갔던지 이준석 저 다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그냥 불출마하잖아요. 이번에 최수영 시사평론가께서는 95대 55 점수 사이가 무려 40점이나 납니다. 지금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왜 95를 썼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기는 공천하겠다. 명분 있는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서 주목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빚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현재 공관위원이죠. 모두 경선 붙이거나 아직까지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아마 김영동 비서실장은 속이 매우 탈 겁니다. 자기는 단순지 경선인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내 측근들도 경선 아니면 내가 발표 안 하고 이기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난 내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초반에 낙동강 벨트에다가 중진을 험재 배치하고 자리 이동시킨 거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중진의 헌신까지 이끌어내는 그다음에 초기에 그립을 잡는 좋은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95점 넣었는데 5점을 제가 안 주는 이유는 뭐냐. 큰 갈등도 없었지만 아직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5점은 감동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감동 없으면 마이너스 5점. 5점 그거 하나 남았고요. 민주당에 55점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60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했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과 배치되는 행동하잖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유령 공천, 유령 지금 말하자면 여론조사와 난무하는 여기에서 제가 60점 낙제점을 주는 것도 조금 많아서 5점 깎아서 55점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홍이 내전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이 점수도 조금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50점대인데 여기는 너무 많다. 저기는 아직 적은 거라서 봐야 됩니다는 건데 60대 60 주신 분이 박상현 교수님의 동점을 줬어요. 그럼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까? 본질은 도친개친이다. 국민의힘은 친륜 공천이 본질이라고 봐요. 결국은 윤석열, 용산에다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공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질이다. 민주당도 결국은 친명 공천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본질에 있어서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또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 챙겨둘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 반면에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저희는 차이를 만들었을 뿐이지 공천의 본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맞나라는 의구심은 둘 다 똑같이 든다는 점에서 낙제점 수준의 공천 수준을 하고 있지 않냐. 전반전은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분 패널 이렇게 보면 점수 차이가 막 30점, 40점 차이 나게 평가하신 분 1점 차로 보신 분, 동점으로 보신 분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